야야야 그거 안되지마 내꺼야 너 이씨 넌 다 먹었잖아 그거 내꺼데 또 먹냐 내꺼도 이렇게 많이 먹을거면 돼지로 태어나지 그랬냐 짜장면 오겠지 앉아서 기다려 아 이거 배고픈데 언제 오는거야 누가 보면 며칠 굶은줄 알구요 그냥 개밥은 혼자 내꺼까지 다 먹으면서 그냥 에휴 사람소리난다 왔나봐 아 정말 어디보자 에이 아니잖아 아이씨 언제 오는거야 배고파 죽거네 호순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빨리와봐 너같이 웃기게 생긴 애가 거기있어 없어 아휴 저놈새끼 우리집 앞에다 다리들고 오줌싸네 저거 아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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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만히 안둘거야 내가 너나 남집 앞에 싸지 말어 그나저나 중국음식은 배달이 생명인데 아이가 너무 늦네 아휴 호순아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 되겠다 야 치임은 치유질 그만 좀 흘려 호순아 그런데 넌 탕수육 찍먹이야 부먹이야 뭐? 아휴 나는 그냥 부먹이든 찍먹이든 많이 먹는게 좋아 닭찌는대로 먹어야지 그걸 언제 부어먹구나 찍어먹냐 야야야 그거 건대지마 내꺼야 너 너는 다 먹었잖아 그거 내꺼데 또 먹냐 내꺼도 이렇게 많이 먹을거면 돼지로 태어나지 그랬냐 이거 먹는게 돼지 수준인데 이거 에이 안 먹는다 에이 맛도 없게 생겼네 아휴 진짜 맛도 없게는 씨 맛있다고 눈알 뒤집어 까면서 먹더니만 혀만 내밀으면 다 뻥이야 씨 맛있냐? 먹으면 대형견이야 좀만 먹어 이야 까불래? 코딱질하는게 까불어 아휴